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여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했고 야당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.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. 개식용을 금지할지를 둘러싼 해무군 논쟁을 놓고 여야가 모처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. 국민의힘은 개식용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. 또 몇몇 의원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 시절 개식용에 반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. 반대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을 찾는 등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 내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여론 수렴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개식용업계 종사자 모임인 육견협회는 반발했습니다.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9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 그런데 예정입니다. 하지만 11번째 일평기 종사자 모임인 육견이 속도가 붙고 있는데现 장르의 종사자 모임이라고 일평기 시작 판매하는 연결이 한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